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에스타 K5회 바로 시작합니다. 쌩 다 날려먹고.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정말 고농축 방송을 지향해야겠다. 필요한 말만 해야겠다. 정말 필요한 말만. 잘 쓸던만 하지 말라고. 시간 길어지니까. 오프닝은 이거예요. 더 이상 2시간을 넘길 수 없다. 그렇죠. 고농축 방송을 지향하는 슈퍼에스타 K5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방송 후에 역시나 강타했던 것은 저의 TH 발음이었죠. 발음왕. 뭐 하나 들어오지 않았나요? 지금 저를 위한 자료가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청취자분께서 방송료 게시판 슈퍼에스타 K 게시판에 저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걸 읽어봐라. 너의 발음을 시험해보겠다. 헌 상품을 새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상장사가 저기 가는 상장사가 새 상장사냐. 헌 상 상장사냐고 소리질러 지나가던 신심의 씨가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여러분께서 오해하고 계신데요. 제가 모든 시호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치. 신심의 씨 이런 거는 다 하잖아요. 제가 약한 어휘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센스 이런 거 할 때 나도 모르게 윗니빨과 안의니빨 사이에 혀가 낀다. 원래는 이 혀가 안 튀어나온다면서요. 이 센스를 발음할 때는. 센스. 그쵸. 안 끼는 게 정상이죠. 저는 잘 보시면 센스. 나 봤어. 나 제 혀 봤어. 혀가 이렇게 이빨. 내가 어떻게든 이 혀를 이빨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센스 이렇게 나와요. 희한하네. 이 헌상품 이런 거 그냥 앞이랑 이어지면 되게 잘할 수 있어요. 홀짝이에게 가장 쥐약은 갤럭시 S6야. 갤럭시 S6. 로라님은 제가 이 발음을 할 때 저를 가장 사랑스러운 눈물으로 찾아봐주신다. 정말 재밌다는. 어떤 분께서는 홀짝 기자의 킹스 스피치. 내가 말을 더듬진 않았는데. 킹스 스피치. 그런가 하면 로라님께 드디어 감사합니다. 팟빵 친구들이. 나 드디어 악플을. 악플이라기보다는 지적이죠. 지적지를 선사했어요. 영혼 없는 리액션을 당장 관둬놔. 제발. 아니 똑같은 얘기를 세 번 들어봐요. 그렇게 된다니까. 지적을 당했고요. 하지만 목소리에 대한 칭찬이 제 귀에 원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저기 모 이제 언론 매체에서 기자질을 하고 있는 제 아는 동생이 이 방송을 처음 딱 들어보더니 여자 진행자분이 누구시냐. 목소리가 박하선 씨 같다.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내에 한 분의 아는 분께서는 로라의 목소리를 듣고 아나운서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얘기. 한 분은 너클블러님? 그렇죠. 그렇죠. 너클블러님. 아는 분은 아네. 형수님께서. 구슬이 너클블러님. 아나운서 목소리 같다. 박하선 목소리 같다. 근데 이렇게 좋은 목소리인 거하고 영혼이 느껴지는 거.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고 뒤돌아가시면서 근데 실제로 들으면 안 그러잖아. 이러고 이렇게 빅깔서 깐족거리시면서. 근데 그런 얘기도 있다. 여기서 나도 여기 한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께서 너는 실제 목소리보다 방송인이 낫다. 둘 중에 하나겠죠. 제 실제 목소리가 정말 거지 같거나. 그나마 방송 목소리가 들어줄만 하거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지난 방송에서 아도니스78님께 상품을 드리겠다. 우리가 택배로 혼내주겠다 했는데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가 왔나요? 사실 왔었어요. 왔는데 왔었어요. 근데 아직 제가 미처 연락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반드시 연락을 드려가지고 저는 혼내는 건 미루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아마 아도니스78님께서 들으실 무렵에는 제 연락을 아마 이미 받으셨지 않을까. 오늘 날짜가 3월 20일 금요일인데 주말에 연락을 드릴 수도 있어요. 깜짝 놀라시라고. 네. 여기까지가 굉장히 기름기 쏙 뺀 오프닝 겸 지난 방송에 대한 소해였고요. 아! 이것도 빼먹을 뻔했군요. 나타샤 PD의 팬분들께서 방송결 게시판에 장난 아니에요. 붕탕질을 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께서는 나타샤 PD의 팬이 천만 명이라고 하시면 밤길 조심해라 홀짝 라고 얘기했고요. 아니 근데 홀짝이가 뭘 했어? 그러니까. 타샤한테? 응. 왜? 왜 너가 밤길 조심해야 될 거야? 방송에서 건들지 말래. 신성모독을 하지 말래. 오마이갓. 뭐야. 대체. 너 뭐 교주니? 뭘 해준 거야? 대체 그 사람들한테. 근데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건 나타샤 PD의 팬이 천만 명이면 우리 방송 순위가 이거밖에 안 나올 수 없다. 그 천만 명 어서 빨리 나타샤 PD의 성음을 듣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본방송을 사수하시길 바라고요. 어? 근데 소개도 안 하고 넘어가요. 진행 차수. 기름기를 너무 뺐나머지 기름기를 너무 뺐나머지 본질까지 빼먹었네요. 네. 졸지의 오프닝을 지금까지 하게 된 저는 딴질보 헐짝 기자였고요. 네. 저는 카페 로라였습니다. 네. 그리고 천만 명의 팬을 보유하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새롬이입니다. 네. 박새롬이 PD가 있고요. 네. 신성모독은 자제하는 저희 방송. 네. 오프닝은 여기까지였고요. 본격 코너 시작합니다. 글로벌 창조경제위원회 네. 창조경제위원회 시간이 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딴질보 헐짝 기절 카페 로라 그리고 박새롬이 PD와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네. 군자농원의 표고버섯이니까 표고를 모셨어요. 표고버섯이 제가 지지난 방송쯤에 용인의 검증 갔다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표고버섯들. 지금 생표고버섯이죠. 그냥 오늘 어제 따서 오늘 저희 회사에 도착했는데 씻지도 않고 그냥 먹고 있는데 지금 정말 놀라운 맛이 나고 있어요. 진짜 겁나 쫄깃하면서 이 표고버섯의 이 향이 그냥 난리가 나고 있죠. 지금 제가 꽤 많이 지금 그 스튜디오에 갖고 왔는데 다 처먹었어요. 지금 다섯 개 나왔습니다. 오프닝하고 우리 한참 이걸 처먹고 지금 코너를 들어간 거죠. 네. 이 표고버섯은 아마도 이 방송이 업로드 된 시점에 이미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저희는 이제 하다하다 지들이 간식으로 처먹는 것들 PPL에 녹여내는 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이스타K 2번 코너 창조경제위원회고요. 창조경제위원회 지난 한 주간에 소비계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이었을 겁니다. 거의 한 아침부터 밤까지 검색어 이디를 차지한 그 단어 뭔가요 로라님 그릭요거트입니다. 그릭요거트 그리스식 요거트죠. JTBC 방송에서 하는 이영동 PD가 간다. 거기서 이제 그릭요거트 편을 다뤘고요. 이제 전통 그리스식 요거트 그릭요거트는 뭐 엄청나게 뭐 슈퍼푸드 세계 5대 슈퍼푸드에도 선정이 됐고 뭐 칼슘 뭐 저기 프로바이오틱스 요오드 막 엄청 건강한데 좋은 식품인데 뭐 한국에서는 좀 이제 아 전통 방식이 아니라 뭐 이게 별로 좀 이렇게 별로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 있었죠 로라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뭔 일 있었죠? 아 그 방송에서 언급됐던 방송에서 언급됐던? 아 업체 네 아 뭐라고 어섭대기해야 된거 아 잘라줘 아 이거 어섭대기 근데 그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게 또 이제 이슈가 된게 방송에서 언급됐던 업체 사장님이 저기 뭐 사이트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외국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원래 전통 방식은 저기 무가당이라면서요. 그릭요거트가 당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이 업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겁니다. 우리는 무가당도 있고 한국인 입맛에 맞추게 당을 넣은 가당식도 있는데 둘 다 하는데 우리는 무가당도 있고 가당도 있는데 우리가 마치 이제 전통 방식을 어기고 이제 당을 넣은 요거트만 팔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다. 네 이런 식으로 억울함을 막 호소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일단 기사에 난 걸로는 다시 후속편을 네 제작을 한다고 네 그렇죠. 지금 이 사태가 딱 일파만파로 퍼지니까 가장 신나는 게 어디겠습니까? 언론이죠. 정말 신이 났어요. 막 드렸어요. 심지어 뭐 저기 노을 멤버 강균성 씨가 예전에 벌집 아이스크림 차렸다가 이영돈 PD 그 먹거리 엑스파일 때 망했다는 예전 인터뷰까지 막 다시 소환되고 막 이러면서 뭐 언론사에서는 취재도 갔다면서요? 네 네 저희는 그래서 저희 이제 본지죠 본지 딴지고 대딴지 그룹에 기자 두 명을 저희가 파견을 보냈습니다. 해당 업체 요거트 집에요. 언론사 인터뷰는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현지일보 신입기자 두 명이 거기 요거트를 먹고 왔어요. 맛있게 야밍야마 되게 잘해주셨대요. 취재에 실패하고 현지일 얼굴이 밝아 요거트를 처묵하고 왔다.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릭요거트가 이슈의 한 중심에 떠올랐고요. 이에 대해 이제 문제가 좀 커지자 JTBC 이영돈 PD가 간다 측에서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다시 검증을 해서 2부를 내보낼 예정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태고 요거는 이제 이영돈 PD가 그동안 해왔던 먹거리 엑스파이리나 이런 방송들이 뭐 굉장히 이제 좋은 먹걸리를 찾는 데 기여한 바도 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든 업체들이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일정 어떤 분야에 그게 터지면서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공멸하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쪽이 이제 좀 비판이 있었죠. 그 책임감을 굉장히 느끼면서 이 전파에 내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 때문에 진짜 누군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평생을 한 일을 하루아침에 그럼요. 쫄딱 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방송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이렇게 먹거리를 좀 허투루 만드는 데는 가리고 나오다 보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가 그런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만드는 곳까지도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항상 상존해왔던 건데 뭐 이거는 아무래도 보는 또 이 시청자인 우리 입장에서도 좀 잘 걸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맹신해가지고 어디 좋다더라면 또 그렇죠. 좋다고 하는 집들도 피해를 보는 게 우르르르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몰려가서 오히려 그 질이 떨어지고 뭔가 음식에 그런 일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에는 이 양면이 있게 마련이긴 한데 뭐 하여튼 적당히가 제일 좋으니까요. 하지만 그 저희도 맹신하면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 요거트가 몸에 좋은 것만은 분명하니까 네네. 아 이게 미국 어디에서 선정한 뭐 세계 헬스지에서 선정한 5대 슈퍼푸드죠. 그릭 요거트가 뭔지 한번 로라님께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릭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아시겠듯이 그리스 등 지중해 지방을 뜻하는 지역이고요. 그 지역에서 하는 고유 방식으로 만든 요거트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지중해 지방 쪽에 그리스식 요거트인 거죠. 이거는 발효를 시킨 다음에 수분을 짜내는 과정이 다른 요거트랑 다른 특징적인 과정이고 그래서 그 방송을 보셨던 분들도 아실 거고 조금만 찾아보신 분들도 아실 텐데 수분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분을 다 빼냈기 때문에 거의 고체에 가까워요. 생크림 정도의 제형 크림치즈 정도의 제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크림치즈는 좀 더 쫀쫀한데 생크림 정도의 제형 그래서 아까 그 헬스지 미국 헬스지에서 김치 올리브유 렌틸콩 나또와 함께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뽑혀서 지금 이렇게 마구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일반 요거트의 두 배라고 하고 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이거는 이따가 유산균이라고 비슷하게 받아들여 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드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 이 칼륨의 역할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입맛에 따라서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나트륨을 많이 섭취를 하는데 나트륨을 체외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칼륨이라고 해요. 나트륨과 칼륨이 인체내의 전해질 밸런스를 맞추는데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무기질이죠. 무기질이죠. 어디까지 했더라고요.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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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12도 풍부하고 이 단백질 단백질 이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이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게 이것도 다 수분을 제거하는 거에서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뭔가 밀도가 높아진 거죠. 그 쫀쫀해지는 게 단백질이 응축돼서 그런 제형이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 방송처럼요. 자 일어나라 그 뭐야 새롬이 교인들 나 방금 성음을 느꼈어. 처음으로 그래서 이게 뭐 다이어트 효과에 좋다고 하는 게 이 단백질 부분 때문이래요. 저도 잠깐 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지방을 흡수하는 유전자인가 뭔가를 활동을 저해하는 뭔가가 있어서 단백질을 유단백질 거기서 나온 단백질이 우유를 먹어서는 그걸 백날 먹어봤자 단백질 얼마 접지를 못하는데 이게 되게 응축돼 있는 거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잘 된대요. 요거트로 두 배를 먹으면 되지 않나? 미안해요. 배불러. 나처럼 위장 그래서 이거의 맛이 우리나라에서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시판에 나와있는 그릭요거트라고 나와있는 것들은 그릭요거트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오렌지 주스로 나와있는 그런 주스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지중해에서 만드는 그 방식의 요거트를 먹으면 정말 너무 쉬고 그래서 가끔 집에서 요거트 만들잖아요. 그러면 먹을 수 없이 쉬고 코를 찌르는 발효된 냄새와 이런 게 있는데 그거가 되게 응축된 거야 게다가 이 그릭은 근데 그 상태로는 먹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시판에 나와있는 모든 요거트는 다 당이 들어있는데 당의 양이 적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릭요거트가 건강에 좋아서 먹는 건데 그렇게 당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게 되면 별로 그닥 그렇게 효과가 이런 거 많이 있죠. 뭐 옛날에 한약 먹으려고 한약이 쓰다고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설탕을 존나 탄다고 아 그치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당이 조금 든 게 아니라 많이 들어있어요. 100g 기준으로 해서 10g 정도 9에서 10g 정도 들어있는 게 적은 양이고 많이 들어있는 건 23g 그러니까 요거트인지 설탕인지 거의 약간 설탕이 요거트를 타 그런 느낌인가 거의 지금 세계 5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것 중에 발효식품이 되게 많거든요. 당연히 그릭요거트하고 김치 나또 다 이런 거 발효인데 보통 이 발효된 식품들이 냄새가 좀 시큼한 냄새가 난다거나 김치도 시면 냄새가고 나또도 마찬가지로 발효 과정에서 나는 냄새 그렇죠. 그러니까 발효식품이 건강에 되게 좋은데 먹기에는 이제 맛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다 보니 우리가 그렇다고 김치 김치에 설탕을 타서 먹지는 않잖아. 그렇지. 이거를 보니까 그 가정에서는 요거를 잘 먹기 위해서 블루베리 같은 걸 넣는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조금 맛있게 맛있어야 또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먹으려고 하신 거를 많이 검색하면서 봤어요. 네. 뭐 가정 제조 요새 인터넷에서 요거트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도 있게 아 그렇죠. 기구 같은 거 팔기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홈쇼핑에서 엄청 핫하잖아요. 요즘 정말 핫해요. 두 개 주는데 얼마 해가지고 잠깐 얘기하고 너무 왜냐하면 홈쇼핑에서 그런 거 많이 팔잖아요. 집에서 뭐 해먹고 이런 거 그거 다 그럴듯하고 너무 진짜 간단해 보이잖아. 문제는 뭐냐면 그거 하나만 해먹으면 간단한데 나중에 집에 쌓이는 게 열두 가지야. 아 언제 다 해먹을 거야. 뭐 소세지도 만들어 먹고 뭐도 만들어 먹고 하여튼 넘어갔고요. 아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요거트를 만드는 그 기구를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이 요거트를 만들 수 있는 파우더를 팔아요. 그 안에 유청 분말이라든지 발효가 될 수 있는 그렇게 그걸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같이 판매를 하는데 플레인도 있고 여러 가지 맛도 있고 해서 그걸 그냥 물에 타서 외용기 뜨거운 물에 들어있는 다시 외용기에 그 내용기를 넣어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발효하면 바로 요거트가 나오는 특히 뭐 전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그냥 순수하게 발효되는 방식 집에서 발효시키면 냄새 같은 건 나지 않느냐는 모르겠네요. 뚜껑 닫고 하겠지만 그러게 우리가 이걸 해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보진 않아가지고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발효식품이 사실은 다 이제 집에서 해먹던 방식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나라도 매주 매주 쓰는 것도 사실은 그 집 안에서 발효시키는 거고 뭐 이 그릭 요거트도 뭐 그리스 지중해 지방 사람들이 가게 차리고 했겠어요. 그렇죠. 집에서 했겠지. 집에서 김치도 한 그릇 해먹었겠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건 일반 가정에서 지금도 충분히 해먹을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것 같고 난 이 그릭 요거트의 대단한 이슈의 흡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 5대 슈퍼푸드로 그릭 요거트가 성장됐다는 거에 이제 온갖 집중이 다 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이 잠시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 5대 슈퍼푸드 중에 김치도 있다는 사실을 왜 김치 매일 먹잖아. 매일 먹고 있는 거죠. 김치를 더 많이 먹으면 안 되나? 효능은 다르겠지만 김치가 굉장한 식품이라면서요. 그렇죠. 김치가 굉장한 예전에 신종플루인가 아니다. 신종플루였나 조류 사스였나 하여튼 되게 그런 인플루엔자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 한국이 상당히 별 피해 없이 넘어간 게 또 김치를 많이 먹어서 면역력이 정말 있어가지고 또 이 발효된 식품의 메리트 중에 하나가 그런 또 면역력이거든요. 그 면역력은 면역력을 연관시켜보면 바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유산균이죠. 그렇죠. 그 면역을 돕는 그 성분이 유산균인 거죠. 그래서 이번 창조경제위원회 그릭요거트를 알아본과 동시에 요새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 유산균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요거트에도 몇억 마리가 들어있어요. 뽀잉뽀잉 이런 거 하고 있고 어디 캡슐이나 약처럼 팔기도 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그래서 마침 제가 또 이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유산균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서 장까지 가서 장벽에 생착을 해서 우리 몸에 좋은 역할을 하는 걸 유산균이라고 하고요. 사실 유산균은 약간 관용적 명칭이래요. 좀 더 정확한 포괄적인 명칭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명칭인데 이거는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등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있는 건 건강기능식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산균이랑 비슷한 건강기능식품으로 뭐가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죠. 건강기능의 원료로 등재될 수 있는 거 아연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그 성분이 갖고 있는 효능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효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피타민 어 그렇죠. 피타민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먹는 종합영양제 같은 거에 들어있는 모든 성분들이 다 그런 거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WHO가 2001년에 정의한 바에 따르면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뭐라 그러냐면 적정량을 섭취했을 때 숙주 인간이겠죠. 숙주의 건강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미생물 그러니까 퉁쳐서 얘기하면 그냥 몸에 좋은 균 나쁜 균 말고 해로운 균 말고 유익균이죠. 유익균 요거를 먹으면 좋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 몸에 면역의 한 70%를 장이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뭔가를 먹으면 장에서 흡수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 친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 면역을 되게 많이 이제 장이 관여를 하는데 장에는 이제 몸에 해로운 균이 있고 유산균처럼 몸에 유익한 균이 있어요. 유산균이 왜 좋냐면 이놈이 장벽에 붙으면 일단 몸에 나쁜 균도 어쨌든 장벽에 붙어 살기 때문에 땅을 뺏어. 삶의 터전을 뺏음과 동시에 유산균이 가장 하는 또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을 에너지원 삼아서 먹은 다음에 젖산을 배출한다고 산성 물질을 배출을 해. 그런데 유해균 입장에서는 이 산성이 되게 안 좋아. 장래 환경을 산성 pH를 낮춰가지고 산성을 만들면 유해균이 살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고 유해균 입장에서 유산균은 진짜 개새끼죠. 땅도 뺏고 그리고 환경도 졸라 못 살게 하는데 어쨌든 에너지원은 똑같은 에너지원을 삽는데 유산균이 먹을 것도 뺏어가. 그런 아주 유해균 입장에선 좀 그러네. 같이 못 살 놈이야. 졸라 쓰레기죠. 그러네. 그래서 장래의 유산균이 증식하면 자연적으로 유해균이 억제되면서 면역체계도 강화되고 이건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겠죠. 이거 되게 의학적인 거야. 내가 뭐 의사 아니니까 몸에 좋아. 그래서 1차적으로 좋은 건 장이 좋아지니까 배변활동에 원활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 사실은 그 이상에 효과가 있는 걸로도 요새 나오고 있어요. 유산균이. 문제는 법적으로는 딱 거기까지만 말할 수 있는 거지. 딱 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배변활동 원활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장건강. 그 이상의 효과는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검증이 안 됐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유산균이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그 유산균마다 하는 주된 효과가 달라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그냥 이 유산균을 퉁 쳐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실제 요새 연구대에서 나온 논문이나 이런 사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면역체계에 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아토피에 이제 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종도 있고요. 네. 그건 맞아요. 그리고 면역강화에 중점적인 도움을 주는 유산균종이 있고 뭐 이제 배변활동이나 장건강 장활동에 더 이제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되게 역할이 다양하게 지금 유산균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렇게 길게 길게 돌아온 이유 유산균이 어쨌든 몸에 좋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 지금까지. 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떤 걸 사먹어야 되냐. 너무 많아요. 너무 종류도 많고 진짜 미치겠어. 저희는 300억 마리 담았어요. 저희는 30억 마리 담았어요. 저희 유산균은 어때요. 저 이거 요구르트 검색하는데 1,500억 마리 담았다는 거예요. 1,500억 마리 1,500억 마리 이게 나는 1,500억 조각으로 나눠도 나는 300억 마리를 담지 말고 300억 원을 담았 그러면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바로 여기에 마케팅 포인트 함정이 있는 건데 마리스로 이렇게 그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1,500억 마리 1,500억 마리 왜냐면 기본으로 단위가 어기잖아. 그렇지. 엄청 많아. 전라 많아 보이잖아. 그냥 듣기만 해도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마리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오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는 뭐냐면 보장균수가 있고 투입균수가 있어요. 뭐죠? 투입균수는 뭐냐면 그 제품을 딱 만들 때 몇 마리 때려박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유산균은 생균이잖아요. 살아있는 균. 그렇죠. 특성상 만들자마자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해. 균수 워낙 많고 하니까 시간이 뭐 유통과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죽어요. 숫자가 줄어든단 말이야. 근데 투입균수를 아무래도 그래서 많이 넣을 수밖에 없죠. 많이 넣어야 이제 좀 죽어도 어느 정도 상세가 되니까. 이 균수가 또 왜 중요하냐면 유산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까지 살아서 가서 장에 생착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몸까지 갈 때 딱 두 번의 큰 고비를 크게 봤는데 위산하고 그 십이지장에서 담즙산에 되게 많이 죽는데요. 거기서 이제 소수에 살아남은 이제 유산균들이 생착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생착률이 되는지 그거를 어떻게 알아보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장을 찢어볼 수 없고 어떻게 힘들잖아. 걔네한테 위치추적기를 달 수도 없겠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건 많이 먹자는 거지. 많이 먹으면 그래도 많이 살아남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생착률이 몇 퍼센트인지 모른다 한들. 가령 그래서 생착률이 1%라고 쳐요. 100억 마리 먹으면 1억 마리 살아남겠지. 그럼 1,000억 마리 먹으면 확률만 대입하면 10억 마리 되는 거니까. 많이 먹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별 적의가 없는데 어쨌든 투입균수로 마케팅을 하는 건 사실 약간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네요. 어차피 죽어나가는 거고 심지어 투입균수가 자기네가 300억 마리라고 주장을 해도 사실 이거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대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드는 그 시점에서 죽어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영양기능 정보에는 반드시 보장균수만 기재하게 돼 있는 거죠. 보장균수는 뭐냐면 말 그대로 보장이죠. 보장. 개런티 적어도 이 정도는 그렇지. 유통기한이 만약에 2년이다 그러면 유통기한 끝나기 직전에만 먹어도 최소한 이건 10억 마리는 있어. 이게 보장균수예요. 유통기한 내내 또 죽어나갈 거 아닙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유통기한을 0에서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유통기한을 넘기지 않는 이상은 이 제품을 먹으면 넌 최소한 이 제품을 통해서 유산균 10억 마리는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장균수라고 하고요. 영양기능 정보에는 반드시 이 보장균수만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300억 마리 넣었어요. 1000억 마리 넣었어요는 뭐냐면 마케팅으로 그렇게 트윗균수를 홍보하는 것이거나 원료 및 함량에 표시하는 거죠. 그 두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 뒤에 라벨에 그렇죠. 원료 및 함량과 영양기능 정보 그렇죠. 영양기능 정보에 표시된 뭐 10의 몇 승 곱하기 1 CFU 이렇게 되는 CFU가 아마 맞을 거예요. 그게 유산균 마리수로 뜻하는 단위거든요. 10의 몇 승은 이제 뭐 10억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보장균수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영양기능 정보로 확인해야 된다는 점 더 웃긴 건 웃기라고 말해야 되나 법적으로 영양기능 정보에는 보장균수를 100억 마리 초과해서는 기재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100억 마리 이상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지금 현행 법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마리가 넘는 식의 물론 투입을 많이 한 것도 뭐 이렇게 장점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표시를 하고 좋겠지. 제조사 측에서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보장된 균수를 아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먹는 양이 유산균을 어떻게 제조했느냐 어떻게 보관했느냐 어떻게 유통됐느냐 유산균의 종에 따라서 죽어나가는 속도나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냥 저 같으면 아 이걸 먹으면 최소한 이거 이상을 먹겠군 이라고 생각하고서 먹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죠. 보장균을 잘 확인하시면 좋다. 아 그리고 두 번째 유산균 종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많더라고요. 아 점점 본의 아니게 약간 전문 지식 같은 걸로 많이 나오는데 엄청 전문 지식이 장례하네요. 근데 포털에 프로바이오틱스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아 정말?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정해놓은 프로바이오틱스 균 종이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생물학적 균 그쪽 분류에 의하면 GNUS 제너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속을 뜻해요. 속 무슨 속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다섯 가지의 큰 카테고리 밑에 19개의 종이 있어요. 스피시즈 들어봤죠. 그러니까 자 약간 이 느낌이야. 개과 밑에 개가 있고 개의 종류는 뭐 말티즈 그저테리아 이런 게 뭐냐면 늑대 속에 회색 늑대 과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 횡물학적 분류에 그러니까 아주 아주 큰 공통점으로 이제 그 다섯 가지의 그 속이 나뉘는 거고 19가지의 종이 있어요. 스피시즈가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세분화된 이제 공통점으로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하여튼 19종이 지정돼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그래서 자 근데 우리가 속이라고 말하면 뭐 제너스 이러면 되게 어렵지만 사실 이거요. 비피더스균 락토바실러스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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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다섯 가지 큰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이고 그 밑에 있는 게 그래서 락토바실러스 중에서도 람노수스라는 종이다. 그러면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리움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되게 많이 우리가 아는 게 정말 편협한 정보였네. 그래서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도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요. 이 스피시즈 밑에 품종이 또 나뉩니다. 뭐 이렇게 종이 많아요. 락토바실러스 람노수스 땡땡땡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야 원래. 그 밑에 아종들이 있어요. 품종들이 품종. 그러니까 가령 개로 치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말티즈 불독 이런 게 나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계 프로바이오틱스 학회에서 최근에 권고 상황에 의하면 유산균은 품종에 따라 효능이 다르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 품종이 중요한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품종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효능 효과가.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아까 말했지만 식약청 기준에는 그 윗단계까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다섯 종류만. 아 열업. 열업종. 스피시즈 열업 개만 돼 있는데 사실은 열업종 밑에 각각의 품종에 따라서도 역할이 다를 수 있다는 거지. 그거는 몇 개나 있는 거야? 나 방금 나 방금 나 방금 박새롬이 PD의 표정을 봤어. 거의 나 포기하게 만들 거야? 이런 표정이야. 지금 되게 3년 상인 남자친구가 말도 안 되는 변명했을 때 여자분들께서 보일 수 있는 그런 표정을 했어요. 어렵지만 이거 다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최대한 순화시켜서 저는 이걸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암세포도 생명이고. 그럼. 무상균은 좋은 일 하는데 들어야지. 아니 하여튼 품종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 윗단계까지만 구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어떤 논문 같은 거를 자료 같은 걸 봤는데 그래프를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일 수도 있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락토바실러스 람노스 종의 어떤 품종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또 다른 품종을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장애의 효과가 있냐 없냐를 뭘로 판단하냐면 설사 지속 일수로 판단을 한단 말이지. 실험 대상에 설사가 빨리 멎으면 효과가 있는 거군. 이렇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먹이지 않는 사람 그 군에서 설사 지속 일수가 2.61이었어요.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람노스 아종 중에 어떤 걸 먹였더니 지속 일수가 1.81인 거야. 효과가 있는 거지. 근데 같은 람노스 종 밑에 또 다른 품종을 먹였더니 2.81인 거지. 안 먹는 거보다 좀 더 했어. 아무 의미가 없네. 사실상 효과가 없는 거지. 하지만 같은 락토바실러스 람노스 락토바실러스 현행법상에 의하면 그거를 먹어도 똑같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표기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방점은 여기에 있는 거죠. 효과가 없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모든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걸 넣었다. 이걸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특히 유럽이 유산균 쪽으로는 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새는 그쪽에서는 품종까지 표시하고 있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대요. 실제로. 왜냐하면 품종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품종을 제품에 표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표기된 제품들의 매출이 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아직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고 하다 보니까 법규가 좀 늦게 따라갈 수는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노릇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왕 유산균을 드시려면 좀 이제 많이 좀 알아보고 드실 필요는 있다. 하위 항목까지 조금 아 그럼요. 그런 것까지 표시된 것 제품들도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있고 물론 그걸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라 해서 못 쓸 제품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먹고 스스로 좀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먹고 그냥 내 몸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심 안 가지면 그거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장애 좋다고 유산균 막 이렇게 먹으면서 저처럼 이렇게 과음하고 그러면 그 뭐 뭐야 락토 바실러스 람노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먹어도 안 돼. 그러니까 생활습관은 더 중요한 거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점 그래서 제가 이걸 알아보면서 한 전문가 분께 여쭤본 결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또 막 30억 마리 100억 마리 하더라도 뭐가 들어갔냐가 또 중요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큰 효과는 없는데 품종 중에 좀 잘 사는 애들이 있대. 어떻게 하나 잘 사는 애들이 잘 살아남는 애들이 있대. 크게 효과 있는 건 생존률만 높고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 말하면 정말 그런 거지. 그런 거를 잘 알아보셔도 되는데 참 그렇다고 이런 걸 공부하기도 어렵잖아요. 어렵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잘 청취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죠. 창조경제위원회 유산균 어떻게 먹을까 프로이바이오틱스레일 여기서 이제 한 코너에 문을 닫으면 항상 PPL을 녹여내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녹여내는 PPL을 들으면 청취자분들이 저한테 쌍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딴지마켓에 유산균 제품이 들어오는 저는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리기 이슈가 안 됐으면 어쩔 뻔했나요. 이거는 마치 되게 운명 같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딴지마켓에 유산균 제품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제가 내일 올릴 예정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 무렵에는 만나보실 수 있다. 유산균 잠시 PPL 소개해드리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타민 엔젤스 아시죠? 그렇죠. 딴지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나눔비타민 마치 탐스 슈즈처럼 하나를 구입하면 하나를 어려운 분께 기부하는 나눔비타민이 나온 비타민 엔젤스에서 나온 유산균입니다. 나눔유산균이죠. 유산균 이것도 같아요. 한 통을 구입하면 어려운 분께 유산균 한 통을 기부하는 이거의 장점이라고 소개된 부분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세계 점유율 1위인 덴마크의 크리스찬한센이라는 회사에서 완제품 캡슐을 넣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회사에서 140년 동안 연구를 했다. 유산균을 많이 했겠다. 잘하겠지 세계 1위래 하여튼 그래서 이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거나 이 회사에 원료 유산균이 들어간 제품이 전세계 한 140여 개국에 이미 유통이 되고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보장균 수가 10억 마리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너무 눈에 보이는데 정말 유산균 전체 품종 중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논문이 많이 나온 첫 번째 유산균과 두 번째 유산균 품종 로만 10억 마리를 담았다. 그만큼 효과가 있고 연구가치가 있는 논문 수가 가장 많다는 건 그 안정성과 효능 자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연구됐고 가장 많이 레퍼런스가 있다는 거죠. 그쵸. 그 두 가야로 만 10억 마리를 담았다.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둔둔분께서는 야 이 새끼 지금 이렇게 유산균 얘기를 한 게 결국은 이 얘기를 하려고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제품이 아니죠. 뭘 아니야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제품 말고 또 좋은 제품이 많잖아요. 시중에 굳이 딴지마켓에서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종 이름 알 수 있나요? 네? 이것까지 말하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는 건 절대 아니고 딴지마켓에 들어와서 나눔 유산균 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방송에서 한 말들이 거기다 녹아들어 있어요. 오해 방송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제 PPL이었고요. 아예 뭐 신뢰할 수 있는 유산균을 편의점 가격에 사 먹고 또 그게 기부도 될 수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께서는 더 좋은 유산균을 찾으시면 그걸 드셔도 무방하다는 점 저는 진짜 항상 딴지마켓 상품페이지 쓰면서도 하나의 철학이 있는데 뭐냐면 제 상품 설명을 읽으시고 해당 제품 분야에 구입하는 데 뭔가 정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예를 들어서 홍삼을 사 먹을 땐 내가 홍삼을 뭘 알아보고 사야 좋겠구나 이런 거 그래서 설사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를 상식과 교양을 쌓다 보면 다른 데서 살 때도 도움이 되니까 그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거죠. 믿어주세요. 제가 믿어주세요. 제가 이래봬도 호갱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탈호갱을 시키고자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검증을 정말 가급적 확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번 주 창조경제위원회는 그린요거트 이슈로 파생된 유산균 제품 잘 고르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알차네요. 하지만 이거는 아직 광고가 제작이 안 돼 있어요. 아 어떻게 열어요? 그래서 광고를 듣고 와야 되는데 이미 제가 PPL로 광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광고 없이 바로 다음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세계 유일의 유료사봉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12월달 주제가 뭐였더라? 결혼하지마 비니신하던가?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검증코너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한숨이 장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에게 한 가지 미션이 떨어졌습니다. 뭐죠? 본인의 주량 이상으로 술을 처목 처목하고 술을 처목하기 전에 숙취의 소재를 먹고 숙취의 소재를 먹고 처목 처목한 뒤에 과연 이 숙취의 소재가 효과가 있느냐 이걸 알아보는 거였죠. 딴지 마켓에 드디어 숙취의 소재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품격 소비방송 라고 있는 저희들이 요거를 시험해보겠다. 그리고 검증단 모집도 했었잖아요. 꽤나 꽤나라고 말하기 좀 그런가 신청을 좀 하셨던데요. 아직 좀 더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도 한 다섯 분 정도 신청해주셨고요. 저희의 후기가 궁금해하실 겁니다. 사실상 이번 검증의 시간은 사실 저희 방송의 첫 회식이었고 그렇죠. 저희의 어떤 침묵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그렇죠. 첫 회식 자리이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일단 뭐 결론적으로 검증은 족댔어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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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제품이 효과가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진짜 술을 너무 많이 쳐먹었다. 술을 9시간 동안 먹었어요. 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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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본의 아니게 중간중간에 새로운 게스트들이 자리에 합석하면서 원래는 저희 팀하고 오약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멤버들이 한두 명씩 추가되면서 술을 얼마큼 먹은지를 기억을 못했죠. 카페 종료 시간이 되고 나서 카페 직원분들도 좀 오시고 그러니까 딴지 그룹 내 직원 동료들이 차례차례 참석을 하면서 법화의 향기를 맡고 저희가 6시 반에 시작한 술자리가 3시 반에 끝났어요. 다음날 정말 녹초가 된 로라를 만나서 딱 저는 그렇게 말했죠. 신의 물방울을 마셔도 이 정도 술을 처먹으면 숙취해소가 됐었고 그냥 떠들기만 해도 이 숙취해소제는 죄가 없다. 이 숙취해소제는 죄가 없습니다. 검증이 실패했지만 이거 조만간 계획했죠. 네. 한 번 더 이제는 정말 시간 딱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깔끔하게 소주 두 병만 먹기로 했어요. 술도 딱 먹을 거 본인 먹을 거 앞에 딱 놔두고 그렇게 딱 먹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났어요. 저는 그때 우리 진짜 너무 신나가지고 6시 반에 시작한 술자리가 10시 무렵이 됐을 때 로라와 저는 이미 이미 가있었지. 이미 그 뭐랄까요. 이 정도만 먹어야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망각했다. 그때 멈췄어야 돼. 이걸 검증을 해야 돼. 아니 무슨 술을 6시 반 3시 반까지 먹으면 그게 무슨 숙취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숙취해소제는 지구상에 없다고 봐. 숙취해소제면 이상해. 이상한 약이야. 그러니까. 그건 진짜 그렇게까지 술 마셨는데도 숙취해소가 되면 진짜 로라 말마따나 약이 이상한 약이지. 그런 거죠. 다이어트 약 먹고 피자랑 치킨 다 먹은 다음에 왜 살 안 빠지지. 그런 거죠. 너 되게 기분 나쁘게 정확한 표현이다. 짱다. 너무 소름 끼치게 예리한데? 야 이 말이 도망갔잖아. 이 말이 일리는 있는데 기분은 나빠. 그리고 나타시는 도망갔단 말이야. 박새롬이 피디는 배신자입니다. 잠시 뭐 좀 가지러 갔다 오겠다고. 아니에요. 저 일하고 왔어요. 일하고 일 끝나고 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왜 3시 반까지 술을 먹었겠냐고. 그러니까. 쟤를 기다린 거 아니겠습니까? 전화를 했죠. 11시쯤에. 안 받아. 아니야. 동대문에 뭘 가지러 왔대. 이따 봐요. 해놓고. 원래 끊겼어. 우리의 정신이 정줄이 끊겼지. 그렇지. 박새롬이 피디가 이렇게 마치 못 갈 것 같아 이래도 되는데 이따 봐요. 이렇게 사람을 희망고문. 우리 호갱됐어. 우리가 호갱됐어. 박새롬이 피디한테. 호갱됐어.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을 할 수 있다니.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태를 저는 예측을 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있을 줄 알았다. 그래서 저희가 재차 검증이 저희 마치 무슨 이영돈 피디가 간다. 공식 입장 앞에서 다시 검증하고 이부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굳이 그걸 따라한 건 아니지만 저희 슈퍼 이스타 K 2차 검증. 1동은 2차 검증에 곧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깊은 한수. 숙취가 정말 이거는 있잖아요. 이틀에 갔어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다음날 하루 종일 힘들고 그리고 그 다음날이죠. 어제 목요일 저희가 화요일날 회식을 했으니까 네. 그렇죠. 어제는 술 냄새가 나거나 속이 뒤집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기운이 없는 거지. 피곤해. 진짜 피곤해. 어제 업체 미팅 자리에서 뵌 이사님께서는 어디 아픈 데가 있냐고 걱정을 해주셨어요. 아 근데 그거는 있었어요. 화요일날 그렇게 먹고 수요일날 제가 일이 있어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보통 그 정도 양을 먹으면 그냥 못 일어나요. 그냥 죽어. 그날은 그냥 사망상태. 근데 일어나줬다? 근데 일어나서 어쨌든 기어나가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차라리 죽었어야 돼. 깨면은 힘들어. 아 근데 제가 기어나와서 일을 하더라고요. 아 그 그거 없었으면 난 진짜 사망이었다.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검증기예요 지금. 이게 검증기예요. 여러분 저희 푸념이 아니고요. 방송별 게시판에 검증 요청을 해주신 분들의 닉네임을 저희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앨런0311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아브락사스님. 그리고 잃어버린일곱시갓님. 잃어버린일곱시갓. 네. 그리고 아도니스78님은 신청은 안 하셨는데 제가 넣었어요. 그렇죠. 감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분에 플러스 여러분들 한 대여섯 분 정도에 더 검증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시는 분께 저희가 아직 양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분 당 다섯 포가 한 박스예요. 후하다. 후하다. 정확한 표현마냥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1인 1닭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나는 그날 1인 1닭 플러스 피자 두 판에 설렁탕을 먹은 것과 비슷한 양을 먹었던 그래서 추가 모집 이제 서두르셔야 됩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가는 다음 주 이제 한 화요일쯤이 되겠죠.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네. 그거를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몇 분 더 받은 다음에 종료를 하고 검증단 모집을 실제 저희 숙취의 소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따로 이제 보내드린 분들께 따로 연락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좀 디테일한 후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이 분들께 실패 사례를 보여드린 거죠. 이러시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복용 방법을 보면 네. 음주 전후로 먹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이제 술병 따기 전에는 다 하나씩 먹고 그리고 마지막에 술을 다 먹고 먹으려고 하나씩 챙겨놓고 있었는데 까먹고 안 먹었지? 아무도 안 먹었지. 나도 그러니까 그냥 가방이 이걸 자기 전에 내가 한 포로 더 먹어 되게 많이 먹으면 한 포로 더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조차 이점을 정도로 많이 하시는 거예요. 창피한 일이죠. 그렇고요. 이번 검증 코너 숙취의 소재 검증기는 여기까지고 또 여러분께 한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해외 검증을 가게 됐습니다. 일어나다. 이제 검증 취재를 해외로 갑니다. 아 정말 부러워 죽겠다. 정말 저는 다다음주 월요일에 태국으로 날아갑니다. 어떤 제품인지는 아직 비밀로 하고 대략 3박 4일인데 사실상 한 2박 4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연예인이야? 거의 스케줄이 갔다 오셔서 또 녹음하셔야 되죠. 그렇죠. 드디어 딴지 마켓은 해외 검증까지 나가네요. 여러분들의 어떤 탈을 호갱을 위해 이 정도의 의지를 불사르고 있다. 저는 솔직히 원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뭐야? 가서 일만 해야 돼요. 내가 뭐 거기서 관광을 하겠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거기서 호갱질을 당해야 하나 두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요새 이따 호갱 코너 때 여러분들께 지금 대국민 담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연이 너무 안 오니까 내가 진짜 한 뭐야 없는 돈이라도 대출받고 가가지고 나도 이거 무슨 저기 뭐니? 그거 비계 같은 거 라텍스 라텍스 친구로 한 200을 주고 사와서 내가 이거를 읽어야 되나 호갱 후기를 그럴 수 없잖아요 뭐 하여튼 이렇게 태국 검증까지 가게 됐다는 점 태국 검증에 한 가지 더 희소식이 있습니다 역대 이 슈퍼스타킹 방송에서 가장 화려한 검증을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 바로 그분 벙커원 조지킹 국장님 함께 가시죠 초능력 비대를 시전하고 눈물을 흘리셨던 조지킹 국장님이 촬영팀으로 저와 동행하게 됐다는 점 그래서 저는 조지킹 국장님과 협약을 맺었죠 한 번 더 출연하셔야 태국 검증기는 조지킹 국장님이 게스트로 이분이 방송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하는 거를 그렇죠 뭐래 그랬을 때 이전에는 조지킹 국장님 초능력 비대 방송이 나간 다음에 후장님 한 번씩 나오셔야죠 나오셔야죠 이러면 뭐래 뭐래 이랬잖아 이번에 태국 출장 확정된 소식을 들어주면서 개인적인 딜이 있다 방송에 출연해서 검증을 같이 해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게요 사와디캅 없으셨네 굉장히 다소곳하게 공손하게 같이 하실 거예요 사와디캅 살짝 그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인 그렇죠 하실 수 있겠서를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죠 하여튼 조지킹 국장님의 총리적 비대 검증기의 어떤 아픈 기억을 조금이나마 태국 출장을 통해서 상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검증 지금 굉장히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검증 코너는 앞으로 좀 소스가 많습니다 지금도 엄청 많잖아요 이미 하고 있는 것도 되게 많고 다다음주쯤에는 아마 제가 태국 검증기를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는 고르느라 적절한 걸 시의적절한 걸 고르느라 지금 코너 소재에 비닉빈 부익부 형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검증할 거 너무 많고 검증 코너나 창조경제위원회는 쉬지 않고 터지는 이슈와 검증 아이템으로 넘쳐나고 있는데 호갱학개론 코너는 아사상태에 빠져있다 그런 의미에서 호갱학개론 코너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또 코너 하나 끝났기 때문에 PPL은 PPL 하나 해야죠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요 제가 이제 장사꾼을 바라보는 너 뭐 할 거야 이제 뭐 할지 되게 궁금하죠 엄청 궁금해요 이 시간이 제일 과연 왜냐면 나도 좀 이런 거 미리 준비하면 참 좋은데 정말 깜빡해 정말요? 그럼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지금 내 머릿속에 뉴런들이 막 이렇게 활발하게 활발하게 지금 이 말을 하는 중에도 지금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유재석인데 완전 야 너 오늘 되게 방송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신성모독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꼬아 뭘 유재석이야 진심인데 야 박새롬이 팬이 천만이면 유재석씨 팬은 2천만이 넘어요 정국민이야 정국민 어 뭐야 지금 정국민을 안티로 만들 지금 정국민이 안티가 되어서 이 방송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도 환영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 과음하지 말자는 의미로 네 몸에 좋은 거 한번 해야겠어요 사실은 이거 유산균 코너 유산균 소개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너무 눈에 보일까봐 한 코너 뒤로 미룬 거죠 비타민 엔젤스의 나눔 비타민 광고 왜냐하면 술을 많이 드시고 특히나 중장령층이나 이제 20-30대분들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도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아 그런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로 진지하고 경건하게 비타민 엔젤스의 나눔 비타민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와디카 스컬리 이 비타민 좀 수상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좋은 비타민을 싸게 파는 거죠 뭘 더 그건 비타민 엔젤스의 나눔 비타민이에요 당신이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는 기부된다고요 더 많이 기부하기 위해 싸게 파는 거죠 와우 그럼 좋은 비타민을 싸게 사고 기부까지 하는군요 비타민 엔젤스의 나눔 비타민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이제 호갱학 개공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호갱이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소비방송 슈퍼에스타K 오해를 듣고 계시고요 그릭요거트 마냥 기름기를 쫙 뺀 아 정말 초스피드 네 방송 진행을 듣고 계시면서 앞서 저희가 특별 게스트로 군자농원의 표고버섯과 함께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이제 몇 분 남지 않으셨습니다 로라가 다 처먹었어요 제가 정말 코너 하나 많이 처먹었어요 코너 하나 쉬어갈 때마다 먹고 있어요 지금 진짜 맛있어요 네 지금 손에 놓을 수가 없어요 특별 게스트 표고버섯 생표고버섯은 이제 세 분만 함께하고 계시고 제가 한 열대 분 모시고 왔는데 네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다 저의 뱃속으로 네 이번 코너 호갱학 개론이죠 대국민 담아 예고한 대국민 담아 네 오늘 사연은 없습니다 섭섭해요 이게 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호갱을 안 당했을 리가 없는데 자기가 호갱이 아니라면 이 방송을 왜 듣는 거야 그러니까 호갱을 당해본 적이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물론 저희가 더 이상 호갱 사연이 자체 사연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정말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아직 많아요 여러분들의 참여 기회를 열어드리고자 이번 주에는 저희의 사연을 소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호갱을 당하긴 했죠 박새롬이 피디한테 곧 갈게요 오빠 이따 봐요 여러분들 그 목소리를 꼭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한번 재연 한번 지금 배신자의 오명을 뒤집어쓰고 저를 능멸하고 있어요 방송 내내 유죄작용 드립치면서 뭣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이번 호갱 개론은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이른바 호갱 단신 호갱은 양산되고 있다 다방면으로 뭐냐면 제가 뉴스 기사를 한 3개 정도 강추려봤습니다 자기가 호갱인지도 모르게 호갱이 양산되고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저희가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렇죠 일단은 좀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2월 13일 기사입니다 2월 13일 짜 OBS 기사고요 제목은 묶음이 더 비싼 제빵기역 맞아요 다 오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 기사에는 사실 제빵기업의 이름과 매장의 실명이 나와있지만 제가 절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삐처리를 하거나 저희가 이니셜로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월 13일이면 언제입니까 발렌타인 직전이잖아요 발렌타인 직전이잖아요 유명 제빵기업 에스모가 프랑스빵 매장 그렇죠 프랑스 김빵 프랑스 김빵 이 OBS 기자분이 10곳을 매장에 직접 다녀봤는데 판매되는 마카롱 가격이 묘하대요 그대로 소개해드린 거예요 묘하대요 마카롱 4개를 낱개로 살 때보다 세트로 사면 많게는 3천원 정도 더 비싸죠 뭐야 이게 보통 저희 상식에서는 많이 사면 좀 싸지지 않습니까 객단가가 근데 상자값으로만 3천원을 받는 거죠 포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기자분께서 세트로 사는 게 왜 더 비싼 거예요 이랬더니 관계자분이 포장값이 들어가서 상자 포장이잖아요 이렇게 더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S모 제빵 기업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계열사 이 제빵 매장에서는 이거는 프랑스 소라모양빵 김빵 말고 소라모양빵 그렇죠 거기서는 9개가 들어간 과자 세트인데 낱개로 살 때보다 2천원 더 비싸요 세트는 다 비싸 그래서 물어봤어요 낱개로는 안 팔아요 이랬더니 네 안 팔아요 어떤 데는 낱개로도 팔던데 이랬더니 아 내 매장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또 있습니다 소비자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 S 이제 제빵 기업 계열사 브랜드만 다른 건데 브랜드만 다르고 제품 명하고 성분하고 생산 공장까지 똑같은 빵이야 근데 이제 계열사 브랜드만 달라 아 근데 어떤 브랜드에서는 개당 1,100원에 파는데 어떤 브랜드에서는 8개 반 분량을 묶어 세트로 1만 6천원에 판다는 거지 이거를 낱개로 살 때보다 6,700원을 더 내는 거야 이래가지고 또 물어봤죠 관계자에게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소비자들은 좀 황당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품 구매 고객 인터뷰로 보니까 몰랐다 당연히 기업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많을 것 같은데 이미 구매하신 분 이미 다 호갱이야 다 호갱이야 여기 파리에서 이름을 붙인 빵집답게 파리의 문물을 들려왔네요 여기 프랑스에서 유명한 마카롱 브랜드인 피에르 머시기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현대백화점 이런 데 지하식품 매장에서만 팠는데 거기서도 보면 묶음으로 사는 게 더 비싸더라고요 원래 묶음은 다 비싼 건가요? 박스로 굉장히 좋은 걸 쓰시나 봐 엄청 비싼 박스로 쓰시나 봐 진짜 재밌다 세트면 더 비싸 뭘까? 자 여러분 여기 하나에 천원짜리 뭐가 있어? 8개는 만원 대신 상자를 드립니다 상자 좋은 거 드려요 옛날에 저 그런 적 있어요 이제 댄스 학원을 다녀볼까 싶어가지고 이제 학원에서 처음 줬는데 거기서 여기 한 달에는 9만원이고 세 달에 29만원 이게 왜인 줄 알아? 왜야 왜야 이유가 뭐야 아니 그러니까 너를 봤을 때 넣어줘 뭐야 대체 이거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우리가 뭔가 합리적인 이유를 대신 찾아드리면 안 될까? 뭐가 있을까? 근데 되게 사람이 웃긴 게 그 자리에서는 아 그래요? 그러고 나와서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런 건 절대 계산에 투철한 나로선 용납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9,3, 27인데요 그러니까 웃겨요 이런 거 진짜 재밌다 이게 보통 상식으로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세트가 더 비싸지는 거 그런가 하면 아 그거 혹시 요새 들으셨습니까? 이 S제빵기업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황빵 얘기 교황? 아 네 아시죠? 박스루미님 교황이 방한하셨을 때 그 파주 네 파주 쪽에 개인 빵집 네 개인 빵집에서 교황님이 드신 빵이 되게 인기를 끌었대 그래서 거기서 그걸 사무수 사람이 되게 많아졌대 근데 그것과 거의 유사한 빵이 이 대기업 제빵 그 회사에서 똑같은 제품이 출시돼가지고 뭐 이제 또 따라한다 이런 좀 구설 수가 있었어요 아 뭐 네 이슈가 되는 거를 만들어서 팔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나는 또 그래 그 우연의 일치겠지 하하하하 세트가 더 비싸진 것도 우연의 일치일 거고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네 또 또 하나의 재미있는 대형마트 소식이 있습니다 3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동아일보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그 대형마트 3세의 파격 할인 상품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뭐냐면 명절 파격 세일하고 팔았는데 네 명절 끝나고 더 싸졌대요 저는 이거야말로 그 홈쇼핑 그 이번이 마지막 구성의 어떤 네 그 마트판 그렇지 마트판 어 일종의 그 벤치마킹을 한 게 아닌가 하하하하 아니 아니 근데 난 또 이해하겠어 뭐 명절이 어떻게 이해할 거야 명절 파격 세일은 파격 세일인 거고 그 뒤에 또 더 파격적이고 싶은데 아니 뭐 그런 거 아니야 명절 파격 세일 해가지고 다 팔라고 어 엄청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렇지 안 팔리니까 그게 합리적 의심이지 더 후려쳐지는 그런 거지 그게 합리적 의심일 수 있지만 아 나는 믿어보기로 했어 어떻게 어 그냥 더 파격이 하고 싶은데 하하하하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어 대형마트 3사 중에 한 군데인데 그 부침가루 1키로를 어 모마트가 설을 앞두고 1750원에 이렇게 팔고 있다가 그리고 또 다른 뭐 동그랑댕 같은 거는 뭐 7450원에 팔고 이랬는데 나머지는 다시 찾아왔을 때 봤더니 꼴랑 그래도 여긴 더 비싸졌어 30원 30원 7480원 이렇게 됐다는 것도 있고 가격이 아예 안 줄어든 물품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싸진 것도 있다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뭐냐면 조그만 저용량 상품을 이렇게 묶음으로 팔면서 대개 이제 그램당당가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판단하기 힘들게 만든 거야 아 그래가지고 뭐 또 더 비싸지고 이렇게 더 비싸지고 이런 게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사실 아니 이거 진짜 많아요 이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호갱이란 얘기 정신 바짝 차리고 다녀야 돼요 자기가 호갱인지도 모르게 호갱이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뭐야 조그만 그러니까 용량이 작은 걸 여러 개 묶어서 판매하는 거 이거는 그거에서도 보잖아요 세제 리필이 더 비싸 리필팩이 더 비싼 그 용기로 되어있는 게 더 싸고 비닐팩으로 되어있는 게 더 비싸요 용기보다 비닐이 더 비싼가 언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소비시장에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낱개보다 세트가 더 비싸고 진짜 용량당 10mm면 10mm 100mm면 100mm 그 용량당 가격을 꼭 확인을 하시고 이거 계산기도 한번 돌려보시고 그나마 좀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요새 대부분 다 적용하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단품은 100g당 단가나 1g당 단가가 나와요 고추장이 됐던 초장이 됐던 하여튼 어떤 특히나 먹거리 같은 경우에서 용량별 가격이 탱 밑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좀 잘 확인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똑같은 초장이면 몸에 좋건 안 좋건 간에 난 무조건 그래도 싼 걸 사겠다 하면 그런 것만 확인해서 사는 방법이 있겠고요 재밌어 난 이게 다 각하의 은덕이라고 봐 왜 깜짝이야 창조경제 아 창조경제 그리고 세 번째 단신입니다 요건 호갱이라고 하긴 좀 그럴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지난 방송 몇 회였는지는 가물가물한데 홈쇼핑의 아주 아 이 수수료 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잖아요 폭탄 수수료 아 이거는 3월 16일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국내 이제 6개 TV홈쇼핑 회사의 판매 수수료율이 평균이에요 평균 34.4%인 것으로 드러났다 너무하네 그래서 중소기업 등이 홈쇼핑에서 10만원어치를 팔면 수수료로 34.400원 늘려야 된다 요거로 문제가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2013년 기준으로 업체 배 수수료가 제일 비싼 곳은 평균 37.9%였고요 제일 낮은 곳이 뭐 30% 초반대 28.6%까지 있다고 하는데 옅은 평균은 34.4%였다 제일 낮은 데랑 제일 높은 데랑 거의 10% 차이 나네요 그리고 이 평균의 함정에 또 빠지면 안 되는 게 34.4가 평균이면 많이 내는 데는 그냥 40%도 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걸 갖고 한번 어제 또 뵌 저희 업체 관계자분께 한번 여쭤봤더니 여기서도 갑질의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도 합니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홈쇼핑 입장에서는 홈쇼핑이 아니어도 잘 나가는 업체 명품 브랜드라든가 사실은 얘네를 싸게 팔므로 해서 얘네로 인해서 어떤 얻는 마진보다는 홈쇼핑 회사의 어떤 인지도상 인지도라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것도 한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거는 홈쇼핑 측에서 약간 홈쇼핑 우리 좀 기대가는 우리 홈쇼핑은 이런 브랜드도 봐라 약간 그런 위상 입지를 만들려고 그런 거는 스스로도 엄청 싸고 실제로 갑질을 오히려 업체 쪽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대요 조건이 더 좋고 왜냐하면 굽신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어디가 피해를 본다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인지도가 떨어지고 홈쇼핑의 인지도의 홍보를 많이 이제 덕을 좀 봐야 되는 데는 34점 평균 4% 이상을 스스로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물론 이 방송하시는 분 중에 관계자분이나 다른 분들은 아 그럼 당연히 자기네가 홈쇼핑이 더 필요하면 필요한 쪽에서 더 많이 내는 게 인지상정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 그래도 이 판매 수수료가 35%를 상여한다는 건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 아니냐는 얘기가 막 끓어올랐어요 사실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랬더니 이 홈쇼핑 업체 해명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일리가 없지는 않아요 보면은 이거는 뉴스원 기사인데요 이 34.4% 평균 수수료 중에 유선 방송 사업자가 가져가는 송출 수수료가 10%가 넘는데요 이거 뭐야 그렇답니다 이게 그래서 송출 수수료가 SO라고 하잖아요 유선 방송 사업자를 이쪽에서는 그냥 채널을 빌려준 값으로 그냥 빌려준 값으로 받는 거네요 네 10% 1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0만원 팔면 만원 SO에 주고 24,400원 홈쇼핑에 주고 뭐 해야지 홈쇼핑의 해명이 뭐였냐면 아 이게 우리가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10% 약간 넘는 퍼센테이지를 SO가 가져가는 마당에 그래도 자기네들은 그 나머지 스스로가 뭐 이제 방송 제작비라든가 그렇죠 뭐 재고관리라든가 뭐 인건비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물론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34.4%의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만 가져가는 업체들은 인건비가 안 들어갈까요 인건비며 뭐 사실은 또 이런 리스크 감당도 해야 되고 생산비에 뭐 제로비 같은 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좀 뭔가 지금의 구조가 좀 불합리한 건 사실이다 누군가 호갱 잡히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렇죠 사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수수료 문제가 좀 공론화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해명도 하는 거예요 음 내두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이러면 유선방송 사업자가 몇 프로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 이거 한번 까보면 좋겠네요 그 수수료에서 가져가는 비율에 얼만큼이 제작비로 들어가는 거고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고 뭐 이런 건 좀 까주면 좀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뭐 자기네 회사 또 이제 내부 사니까 내부 뭐 기밀이라고 또 말 안 해주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뭐 결혼식에 호갱된 얘기나 뭐 제가 CDP 사다 호갱된 얘기도 했지만 액수가 크다고 더 큰 호갱이고 작다고 작은 호갱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사실 호갱은 굉장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다양한 종류의 호갱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호갱이라든가 본인의 계산착오로 발생하는 호갱이라든가 이번에 그 박새롬이 PD가 그 밖에서 잠깐 재밌는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분께서 자기 밥을 사주는데 20만 원을 2만 원으로 잘못 보고 시켜가지고 아 자세히 얘기해 드리자면 이제 횟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벽에 보면 보통 가격대가 붙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소자가 15만 원부터 시작한 거예요 15, 20, 25 이렇게 너무 비싸 이제 그게 스키닷이 무제한 거기다 뭐 개랑 회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라서 비쌌어요 거기가 바닷가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아 저거는 너무 둘이서 먹기엔 비싸다 매운탕이나 하나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너무 당당하게 중자 하나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두 명인데 심지어 그래서 종업원분이 좀 의아하게 이렇게 네 중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셀프 호갱 짓을 하신 거죠 야 여기 되게 싸다 1인당 2만 원이야 이렇게 하시는 와 그래가지고 제가 오빠 잘못 보신 것 같다고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야 자기가 가격을 의아해서 계속 봤대요 맞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답답했던 거죠 걔 맞지? 걔 맞아? 나는 모르지 아니야? 아니 겐절하네 알았어 저기 전국에 계신 천만 박새롬이 팬들은 실망하지 마시고요 한 번 하세요 별 사이 아니랍니다 이건 뭐 구조적 호갱도 아니고 계산착오의 호갱도 아닌 눈 호갱 눈 호갱 눈병실 시력 야 과하잖아 야 데려와 하여튼 이런 참 오만 가지 호갱의 종류가 있습니다 마치 유산균의 다양한 품종 마냥 락토랩노스스 락토바실러스 랩노스스 눈병실 눈 호갱 이런 거 아 병신이라뇨 그러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나도 병신인데 근데 여러 번 확인하고 그러기 쉽지 않은데 20만 원이 2만 원으로 이렇게 저희가 호갱 사연을 자체 사연을 안 한다고 해놓고서 네 숨만 쉬면 나와요 이런 사연들이 한두개도 아니야 하여튼 아 호갱 단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호갱 사연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제발 제발 좀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나 진짜 처음으로 청취자들한테 협박하는데 나 이러면 정말 대출 땡겨가지고 200만 원짜리 라텍스 사온다 아 여러분 제발 이것만은 막아주세요 네 저의 얇은 지갑 사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보내주시고요 아 이제 또 다른 PPL을 생각해야 될 시점입니다 하지만 정리가 좀 끝났어요 오늘은 저기 어떤 종합적인 단신도 얘기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대놓고 딴지 마켓 광고를 틀어버리겠다 딴지 마켓 광고 듣고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사회비리와 거짓말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에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 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마켓.딴지.com 네 벌써 클로징의 시간이 왔습니다 유재석 내가 표고 나 무한도전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금 표고는 얼마 남지 않았고요 제가 잠깐 쉬면서 로라에게 표고 아가씨랑 애칭을 지어줬어요 어떻게 이렇게 몸집도 작은 애가 이렇게 많은 표고 버섯을 먹을 수 있니 정말 맛있어요 밖에 박스로 있어요 집에 좀 챙겨가 이런 걸 우리 또 신봤다고 저희가 본의 아니게 오늘 표고 PPL을 방송 전반에 걸쳐서 녹였네요 괜찮네 이거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숙제 해설제 먹으면서 술 조금 먹으면서 끝나고 또 본격적으로 마시면서 그런 것도 괜찮고 앞으로는 계속 무생물 아 그렇죠 표고버섯도 살아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어쨌든 사람이 아닌 게스트를 모셔놓고 한 명씩을 먹으면서 하건 뭐 만지면서 하건 저희 정말 수차례 언급했지만 오늘 정말 기름기 쫙 뺀 쫙 뺀 정말 짧게 네 그릭 요거트가 돼버렸어요 수분은 너무 쫙 뺐나 뭔지 오히려 여러분들께서 당황해 하시지 않을까요 뭐야 이것들 방송을 2시간 만에 새끼들이 왜 1시간 뭐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방금 쉬면서 내부 자체 평가를 했는데 시간은 반으로 줄었는데 역대 방송 가운데 가장 알찬 방송 알찬 방송 진짜 자체 평가는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로라와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방송이 늘고 있다 우리가 드디어 늘었어 프로 방송꾼에 다가가고 있다 또 방송 업로드 돼봐야 알죠 유재석과 김원 유재석과 김원희씨도 미쳤어 미쳤어 완전 동갑내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났다 끝났어 아주 그 이후에 최고의 콤비다 오늘 타샤는 약 빨았다 완전 넌 진짜 오늘 전반적으로 나를 능멸하고 있다 천만 안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태국도 가야 되는데 지금 도피 태국 도피가 될 수 있겠어요 저희가 오늘은 좀 그래서 저희가 좀 진짜 의도적으로 너무 좀 늘어지지 않는 방송 알찬 방송 하려고 스피디하게 했고 나름 자평합니다 알찼어요 알찼어요 진짜 방송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저기 박스로물 PD가 편집하기 나름이니까 방송이 반응이 안 좋으면 다 박스로물 탓이다 박스로물 탓이다 들으셨죠? 김원희가 힘든데 들으셨죠 박스로물 야 내가 너한테 김태호라고 그러면 좋겠냐고 너는 그 마음의 짐을 견딜 수 있겠어? 김태호 PD라고 그러면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예능 방송이 무한도전이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유재석이랑 김태호 PD인데 윤석 아저씨랑 우리 안 돼 이렇게 자폭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 박스로물 PD가 하여튼 김태호 PD님의 못지않는 편집 실력을 보여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로라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지금 너무 적응이 안 돼요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들어와서 표고 먹고 저는 차려준 표고밥상 저는 표고를 먹고 그냥 그린 요거트를 조금 공부했을 뿐인데 도저히 끝나있네요 방송을 이렇게 알차게 된 걸 우리가 표고를 먹으면서 해서 그런가? 자 방송 레벨을 올려주는 표고버섯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 한 번 더 모시죠 표고 네 그건 네 혹심인 것 같고 네 돈 주고 사 먹어라 딴지 마켓이다 슈퍼이스타K 와 벌써 5회 5회네요 정말 진짜 이런 날이 오네요 저희가 5회를 하기로 점점 느는 것 같아 너도 더 이상 미치기 전에 얼른 방송을 다 달리 얼른 마무리하죠 다음 6회 방송 때 더 레벨업된 프로 방송꾼의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 호갱되지 마시고 또 호갱이 안되는 좋은 방법은 딴지 마켓을 이용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대놓고 하네 한 번 가 한 번 가 이상 고품격 소비 방송 슈퍼이스타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